추우나 더우나 차가 더러워지면 닦는거는 뭐 매한가지 추워도 닦아야죠 추워도 추워도 닦아야 됩니다 엄청 더러워졌어요 이 랩핑기가 안보이는 것 같아도 먼지가 상당히 내려앉아 있어요 닦으면 닦아줘요 차가 깨끗해야 어디 가나 거부감이 없어 거부감이 추운데도 오토바이 타는 사람 있네 겨울에 타야 지 맛이지 빨리 못다니지 추우니까 대단하다 대단해 추운 날 타다 미끄러지면 어떡할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어제 회전 노즐 5일 충전을 해가지고 이제 또 테스트를 충전한 다음에 또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제 회전 노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 분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겨울이라서 물이 분사가 되면서 얼을 수가 있어가지고 물이 분사가 나가는 각도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엄청 아파요. 맞으면은 그렇게 천천히 들어가야 돼요. 노즐이 천천히 들어가야 됩니다. 천천히. 빨리 들어가면 안 돼요. 천천히. 천천히 들어가야 돼요. 이게 빨리 들어가면은 이 안에 베어링이 마모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갑니다. 아까와 같이 돌아가는게 정상 회전 속도입니다. 네.